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그렇게 착하지 않아, 이 바보 목정아. 오빠. 진영아. 당신 널잖아, 지금. 세우라고요. 너 의료사고로 소송 갈 테니까. 거기 있으라. 이봐요. 의료자가 나왔던 거 어떻게 했는데. 아악. 숨막혀 죽게 할 거야. 날 사랑한 적 한 번도 없다. 다시 한 번 말해보라고. 저기 손 놔. 너희들 뭐하는 거야 대체.